아 옛날 옛적 밤이되면 아주 조용해지는 마을이였어요. 일하지만 사람들은 집을 나섰지 않았어요. 삶은 호랑이가 밤이되면 먹잇감을 찾아 마을로 내려왔거든. 그런데 밤에 호랑이만 돌아다니는 건 아니었어. 소도둑이 마을에 있는 소를 훔쳐갔지 뭐야. 흐흐 호랑이 덕분에 소를 훔치기가 아주 쉽고 마을 사람들은 아침에 소가 사라진 것을 보고 호랑이가 잡아갔다고 생각했어요. 호랑이가 무서워서 집 안에만 있자니 소가 없어지고 소를 지키자니 호랑이에 잡혀갈 잡혀갈 무섭고 이를 어째 해야 하나. 흐흐 호랑이 덕분에 소가 없어졌어요. 흐흐 호랑이 덕분에 소가 없어졌어요.